3연승 3연승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잘 맞고 잘 끝내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요새 못 해갖고 좀 정신 차리려고 좀 짧게 자랐습니다. 못 했어요? 잘했어요! 잘했죠? 예! 김상수! 김상수! 머리 완전 섹시합니다. 따라합니다! 끝까지 연장까지 가서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. 오늘도 3연승 했는데 내일까지 이겨서 4연승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내일도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 이기세에 물어서 시즌 25몰 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 연장 갔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집에 안 가시고 그래서 제가 빨리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얘기는 끝내기 엄론 치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팬들이었다는 이야기인가요? 팬들께서 더 잘하실 것 같아요. 원정에 오신 분들 얼마나 더운지 아실 거고 홈에서 너무 시원해요. 그냥 저희 야구만 해도 잘할 수 있게 더희랑 안 싸우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. 꼭 서군장 선수 같은 야구 선수도 할게요. 서군장 선수 같은 야구 선수도 할게요. 안아주세요. 안아주세요. 고맙습니다! 인사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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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micsп participar! 지금 시작 offices에서 하 blew고 하aa... iff작용섭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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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